죄송합니다. 사파리 버스가 고장나서 오늘은 사파리 투어를 할 수 없어요. 정말요? 지금 사파리 못 보는 거예요?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. 미안하게 됐구나. 다음엔 다시 오렴. 사파리야. 다음에 또 오자. 어떡해. 많이 기대했었는데. 오늘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? 응. 대신 운을 차가 있으면 가능할 텐데. 노루건이 혹시 지금 시간이 있니? 오늘 하루 사파리 버스가 배워줄 수 있나 해서. 제가요? 갈게. 그렇지. 사파리 버스는 뭐 오지 마. 그래. 조용. 그래. 그래. ویان. 이러면. 싫어. 고맙단 아니야. 잔아.